아연아 어이 뭐해 술 좀 빨았어? 한겨울에 이런 데 뻗어서 자면 동퇴된다 정은창 설 수 있겠어? 완전 떡이 되셨구만 에휴 뭐하는 짓이야 담배 한 대 태우러 왔다가 물오징어된 널 봤거든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들어가 소파에라도 누워 자라고 필요 없어 이거 놓고 니 볼일이나 봐 봐라 봐 아스팔트가 막 덤비지? 그러다 코 깨져 잠도 안 되는 놈이 먼저 출세했다고 내려다보는 거야?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얼어 죽을까봐 걱정해주는 거잖아 필요 없다고 아이 참나 아이 여기 이 친구 좀 데리고 들어가라 나 딸이 있어 아연이 보러 가야돼 오밤중에 무슨 애를 보러 가 사무실에 좀 눕혀둬 혹시 난리 치다 몇 대 때리면 대충 맞아주고 나한테 돈 받아가 아연이 보러 가고 territory 이렇게 Homeland